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교육문제 해결도 상당히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도입회 교육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네, 새로 도입되는 교육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임태희 교육감님이 부임되면서 경기도에는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이비 교육, 늘범학교, 에듀테크 등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의 경우 진로체험, 중등은 자유학기제, 고등은 고교학점제 등 여러가지 산재되어 있는 교육정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광활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아이들 특성에 맞게 잘 교육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교육위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육 관련 조례에도 다수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들 발의하셨나요? 네, 저는 22대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의한 조례는 2023년 작년 기준 약 2년간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입니다. 2번 경기도의회 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 중재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지역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안산의 성포동 1동 2동인데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사실 저희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골목 골목이 산재되어 있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역인 안산 성포동 1동 2동 역시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인 저희 상로구 1동의 지역은 주차 수요에 비해서 주변 주차 수급률은 86.6%에 그쳐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차로 무려 3중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 및 긴급차량 통행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과 주차 편의를 유도하고자 안산대학교 부설 주차장 200명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126면의 규모의 부설 주차장이 야간에 개방 시행됩니다. 또한 성호공원 1동 노예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약 10억 원 중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곳에도 약 2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성포동의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민들 기대와 관심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해결한 지역 민원들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사업 두 번째는요. 성포동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재정비 사업으로 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준공된 지 약 30년이 넘은 굉장히 노후한 광장시설입니다. 성포광장은 문화예술 특화 지역으로 다시 재편성하여 우리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식에 맞추어 전면 성포광장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재정비를 통해 신안산선 역세권과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안산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화예술 및 휴양공간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착공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앞에 이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도 해결해야 될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우리 지역 현안으로는 안산 한대압역 부근의 이동 로데오거리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먹거리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안산의 맛집이 밀집해 있는 우리 안산의 로데오거리는 이 거리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안산시민의 많은 분들이 점심, 저녁에 거리에 나와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리가 노후화되어 보도본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기도 하고 쉼이 필요한 벤치는 부서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제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가죽 공방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아, 네. 저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며 안산시, 경기도 전국 단위의 청년 활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청년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요. 결혼한 청년, 아이를 낳은 청년에 대한 목소리가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여 저는 청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안산, 경기도, 대한민국을 돌아다녔었는데요. 그러던 중 현재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신 지역보좌관님의 추천으로 정식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의원의 자리를,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출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네, 이번 총선에서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오는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심, 동덕,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이라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같은 마음으로 저 역시 언제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이자 엄마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세대의 이음 젊은 정치인 장윤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도,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저의 활동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